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시장실을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채미나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지난 15일 흥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삶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으로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현장 시장실은 시민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 시장이 동주민센터로 찾아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의 소통 정책입니다. 김동근 시장은 흥선동의 슬럼화된 지역의 활성화 방안에서부터 동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신청 방법, 쓰레기 무단투기까지 사안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시장은 사연을 가지고 현장을 찾은 모든 시민과의 상담이 종료되자마자 당일 상담했던 민원 현장으로 달려가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담당 부서에 빠른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김 시장은 언제든지 시장을 찾아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어떠한 작은 문제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의 최민아입니다.